네 먼저 개그맨 이용진님 포토타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카메라가 많은데요. 모두가 만족스러운 예쁜 사진 찍기 위해서 시선을 왼쪽부터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아무말대잔치로 상대를 킹받게 만들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그런 소유자죠. 이용진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진님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블링블링 존재감이 남다른데요. 자신감 넘치는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반박불가 예능 대세 조세훈님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모델 워킹으로 나와주실 줄 알았는데 멋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세요. 주우제님은 독보적인 센스를 가지고 TV면 TV, 유튜브면 유튜브,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재 대세남 인증을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일명 주제 둘리춤이 있거든요. 재현 한 번 가능할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똑같이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MBC 안 하던지 세라고 그래 합류해서 황리가 아닌 이번에는 황금 막내로서 활약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보고 그래도 치아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유병재님 잠시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MC분들 전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새 예능 안 하던지 세라고 그래 를 이끌어갈 다섯 MC 이용진, 조세호, 주우제, 유병재 네 분 모시고 단체 촬영이 있겠는데요. 최 시원님은 다른 스케줄 관계로 오늘 아쉽게 참석하지 못해서 등신대로 저희가 대신 모셨는데요.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향해서 다양한 포즈 가장 매력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똑같이 왼쪽부터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 멋진 포즈 오른쪽 향해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시원 씨를 포함한 모든 MC분들 잠시 무대 위에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강성아, 이민재 피디님들 모시고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동일하게 왼쪽부터 보고 취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볼까요? 우측 보고 포즈를 취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대박을 기원하면서 다같이 힘 한번 모아볼까요? 제가 셋을 세면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과 출연자분들 모두 앞쪽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이름이 써진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